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추추추 어마압입니다 요즘 보면 좀 약간 유튜버들이 하루에 하나씩 뭐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야쿠르토도 또 2차로 터진 것도 있고 갑소 목장도 터진 게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달라는데 일단 오늘 제가 픽업한 거는 아하 부장님이라고 현재 이 아하 부장님이 1배 유저 의혹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분 유튜버 채널을 잘 봐요 저도 실제로 굉장히 꿀팁 같은 걸 많이 제공을 해가지고 이거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흑종원이라고 불리는 약간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서 MSG 영업소 레시피를 가감하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 빨리 뜨신 요리 유튜버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뭐 KBS 유튜브 채널에도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돈 주고 레시피 사는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것들 돈 주고 산단 말이야 레시피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올려 주시니까 그래서 인터뷰도 나왔는데 일단은 뭐 현재 1배 회원 논란 후 영상은 비공개라고 돼 있던데 일단 제가 들어가 보니까 비공개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좋은 취지의 유튜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독자가 진짜 빨리 늘었어요 이분이 지금 나 벌써 50만이야 싶은데 나는 이분 맨 처음에 10만 대 봤거든 벌써 50만이더라고 그리고 월 수익 추정은 뭐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충분히 50만 유튜버만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의혹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유튜브 마이너 갤러리 의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날 유튜브 갤러리에서 아하 부장이 일베 유저라고 쓴 글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베 특유의 마크 있잖아 이거 이건가 이거 어떻게 따를 못하겠네 이런 거에서 인증을 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이제 문신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하 부장님 존 쿡이라는 게 그 가게와 비슷한 로고 이런 의혹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동일한 닉네임에 앞치마의 채널명까지 똑같아가지고 일베에서 활동했던 존 쿡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일개의 인증을 해서 올라왔는데 아이디도 존 쿡 똑같았거든요 그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일베 내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구했나봐요 일베충들의 자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태국에서 한 식당 오픈하는데 로고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되노 이거 약간 일베충 말투인데 말투가 이게 뒤에 노자로 붙이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억울한 게 경상도에서는 이게 노자 많이 붙이거든요 뭐먹노 와그라노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노자 쓴다고 이제 일베충이라는 거야 나도 이거 되게 많이 당했었는데 사실 일단은 여기 보면 의혹들이 나온 증거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채널 내에서도 아 부장님한테 타이율이 전문이냐고 물어보니까 타이에서 3년 넘게 살았다 전공은 프렌치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존 쿡이라는 유저가 태국에서 노무 밀크 노무 우유 이렇게 거주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무 노무 드립은 일베서 되게 좋아해요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팬클럽이란 말이야 사실 그래서 노무 드립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 일단은 난 너무 식상해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뭐 여기 있는 지역들도 나왔죠 평양에 있는 전라도 식당 이렇게 해서 올라온 곳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슈화가 되기 전 대부분의 존 쿡의 일베 글들은 지어졌지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캡쳐를 한 거죠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재 이슈화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여기 냄새를 맡아서 달려드는 것들인데 이게 존 쿡 게이야 크크크 이러면서 구장님 노무 밀크가 뭐예요 일베충도 되게 많이 온 것처럼 보이죠 이기기 일베했던 과거가 부끄럽노 이러고 이 말투 일단은 이게 무산 일베 여자들의 그런 격려의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인데 이게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하 부장입니다 이게 항상 이분 영상 올라가면 이게 시그니처 멘트거든요 맨 처음 올라가면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하 부장님입니다 이걸로 시작하는데 일단 아하 부장님은 자기는 일베가 아니고 고소를 하겠다라면서 변호사랑 통화를 마쳤다고 되게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단은 이문에 요약을 하자면 일베 아니다 고소한다 이름이 같으면 일베 유제나 로고도 도장 로고도 검색한 흔한 디자인 태국에 있던거 맞다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기억은 안나지만 뭐 여러가지 결국에는 이제 아니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덧글들이 올라온거 보면 이게 좀 맞는거 같아요 2016년에 태국에서 종쿡버거 하실때 인타그램 아이디가 무엇이었잖아요 일베 의혹글에 태국에서 일베 인정하고 종쿡버거 사진 올라온거 개신년도 2016년이고 이메일로 보내라 그때 이제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게 똑같은가봐요 그게 그래서 그냥 고소한다고 될게 아니라 바로 몸문신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문신이 넣다 뺐다 넣었다 내고 이미 몸에 박아놓은 문신 찍어서 올린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떻게보면 맞는 말이죠 그죠 이게 정말로 아니다 이게 억울하다 싶으면 그냥 몸에 문신이 있으니까 문신 다른것만 인증하면 해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문신 열심히 지우고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고소조치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생 아니고 본인 맞다는 각종 제보가 이제 엄청 쏟아지고 있는거에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서 종쿡버거 이메일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과거 일베 이거 맨 처음에 볼 때는 요 인증글에서 이게 손 자국 있잖아요 이게 요게 화상 흔적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것들이 그래서 요리사의 고질비용이라고 하는데 화상들 많이 입기 쉽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것들도 이제 일치한다는 글들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요기 이것 말고도 이제 오른손에 주름까지 손가락 주름까지도 똑같다 뭐 별의별게 다 똑같다 라는 제보가 왔는데 현재 아하 부장님은 문신 화상 잉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베유주라는 의욕 이것이 과연 고소가 될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요기에 대해서 이제 DC 야구갤러리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게 다른 애들은 과거서 문제가 나오면 처마인애인데 얘는 나름 독보적인 컨텐츠를 가진애라서 컨텐츠의 힘으로 버티기 성공할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덧글도 있고 그리고 뭐 말투는 좀 그러는데 영상은 꿀팁이라 구독방은 몇 안되는 유튜브였다 근데 실제로 이 아하 부장님 컨텐츠가 좀 독보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약간 꿀잼 같은거 DC에서는 이런걸 이제 꿀잼음 같은 느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근데 너무 꿀팁이 많아서 구독 취소 별로 안될거다 덧글만 존나 까겠지 개병신 한국 유튜버들 병신짓만 하는 와중에 진짜 정보 채널 제대로 된것이 저기거든 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약간 이런식으로 나온거 같아요 현재 뭐 이제 내일은 아니니까 다 팝콘 먹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올라온 의욕을 정리하자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사태를 보고 나니깐 몇가지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더라구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옛날에 안녕하세요에 와이프가 야동에 나온거 같다 이렇게 의심하는 남편이랑 같이 나온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입장으로는 결혼한지도 오래됐고 12년차였나 뭐 오래됐고 과거는 용서한다 그래서 야동에 나온거 시인만 해라 약간 이런식이었고 와이프는 진짜 나온적이 없다 개 억울하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당시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걸 봤을때 야동에 나온 신체적인 특징이 똑같았어요 그게 욕이 아마 팔에 삐었을거야 그거랑 뭔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오히려 여자를 욕했죠 야 저거 여자 빼박인데 왜 자꾸 발뺌을 하냐 이러면서 엄청 욕을 했는데 근데 여기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해당 야동에 나온 배우까지 누군지 알아내가지고 그 과거를 추적을 했는데 그게 아닐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그런 반전이 나왔어요 시기상으로 볼 때나 그 야동의 생산 연도라던가 봤을때 아니 그리고 나중에 치열까지 봤을때도 어 저건 아닌데 라는 그런 충격적인 반전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까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항상 이게 뭐가 억울하냐면 어떤 의혹이 하나 빵 터지잖아 그러면 그 의혹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나도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관심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프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아하부장 사건도 저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뭔가 이제 문신이라던가 화상 형태라던가 좀 비슷한 것들이 많고 그런 여러가지 제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뭐 어디까지나 이게 반전이란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항상 반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면 아하부장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게 일단 첫번째였고 그리고 두번째는 뭐 일단 그게 백번 양보해가지고 정말로 일배충이라고 가정을 했을때도 이게 고소가 될 것인가 이것도 뭔가 좀 웃기지 않나요 이게 그런것도 좀 약간 웃기고 뭐 명예훼손 같은걸로 이렇게 될 수 있을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다루는 나도 이제 그런 고소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란가 일단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웃기다는 생각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이 사태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마지막 댓글 반응에 나온것처럼 실제로 아하부장의 유튜브에 나오는 레시피는 굉장히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요리를 하지만서도 요리채널 보는게 몇개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하부장님이에요 그래서 고기 보면 똑같이 국수를 만들더라도 잔치국수를 만들더라도 5분짜리 레시피 있고 1시간짜리 레시피 있고 이런것들 다 나와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5분짜리인데도 맛있게 잘 나오는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해 먹는 좋아하는 저로서는 진짜 꿀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봤을때 내가 이것들을 봤을때 사실 채널의 타격이 얼마나 클까를 봤을때 그렇게 크지 않을거라고 내가 본 이유가 너무 독보적인 컨텐츠거든요 그게 그런게 있어가지고 지금 갑소목장 같은 경우는 갑소목장이라고 또 하나 터진게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하루 이틀만에 거의 20만 구독자가 빠져나갔거든요 유튜브에서 거의 역대 유리없는 20만의 단기간에 이탈한 그런 뭔가 기로아닌 기록을 세웠는데 아하부장은 내가 그렇게까지 빠져나갈거라고 보진 않는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배충들은 자기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일배충들끼리 유입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것들이 벌어져가지고 저는 우선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의 논쟁은 그게 일단 아하부장이 일배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 사건을 또 어떻게 보고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낫도 있게 놀라고 있는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란게 뭐냐면 제일 먼저 아하부장 이게 터졌을때 내가 보자마자 지금 제가 하고있는 일이 뭐냐면 아하부장 레시피를 제가 다운받고 있거든요 왜 다운받냐면 혹시라도 비공개될까봐 진짜로 사라질까봐 이걸 다운받는데 이 모습이 옛날에 그런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일배를 들어갔던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들어간적 엄청 잘했지 요새는 재미가 없어요 일배가 근데 옛날에 이거 가본사람만 알거에요 2011년 그때쯤이었나 그때는 일배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재밌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던 엄청나게 많은 유머자료중에서 일배에서 찍어낸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초창기에 일배는 약간 DC 똥받아먹는 사이트로 큰게 있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머자료를 받아냈거든요 찍어낸 그런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거기에 있는 진성 일배충이라고 해야되나 그 재미없는 그런 정치 정치충들이 그 재미있는걸 찍어낸 애들을 전부 다 쫓아냈단 말이야 다 정치 얘기만 하고 정치에 미치는 그런 정치병들만 남아갖고 일배가 사실상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는 나도 일배 들어가서 유머 같은걸 봤거든 일배 욕하면서도 일배 들어가는 유머를 봤단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약간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아 부장 일배충이야? 뭐 일배충이야? 이래놓고도 레시피 없어질까 들어가서 저장하고 있잖아 사실 뭐 그래요 우리가 일배충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단 말이야 일배충이면 때려 죽여도 무죄 그런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사건이 터졌다 했을 때 도의적인 책임은 피해갈 수 없다고 여기서 말한 도의적인 책임이란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름 일배에서 말하는 진성일배충이잖아 일배에서 막 이런것도 활동도 하고 뭐 레벨도 있고 글도 많이 쓰고 이런 진성일배충인들인데 우리가 뭔가 이제 사이트를 봤을 때 뭔가 그 사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 사이트에 안 좋은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하는 거는 객관성에 무리가 있지만서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 유튜버가 뭐 우리 남자로 따지자면 여성시대 회원이었다 워마드 진성 워마드 회원이었다 그 사람들이 뒤에 가서 워마드 이런 데서 한남충 다 제기해라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걸 누구보다 존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날 욕하는 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런 뭔가 그런 의욕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건 역시도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일단은 뭐 나랑 관계는 없으니까 보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방금 전 말한 대로 아하 부장은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지 않을까 너무 좀 독보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뭐 지금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만약에 아니라면 그냥 문신이 딱 까면 옛날에 나훈아처럼 이게 바질 내리면 믿겠습니까? 약간 이러는 게 왜잖아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종료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해명이 안 하면 의욕이라는 게 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뭔가 반전이란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중립기여를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아무쪼록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의욕은 아직까지 의욕이니까 그냥 보다가 막 그게 밝혀진다 하면 거기서 뭐 돌 던지고 싶은 사람은 가서 돌 던지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돌 던지는데 너무 비난이 비난의 화살이 너무 높아서 고소 먹으면 또 거기 법정 가서 벌금 내면 되는 것들이고 결국엔 딱 이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요새 하나하나 터지니까 한번 끌고 왔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그것도 다시 한번 끄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